네 우리 손은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개요 전체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도표에서 바루가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루에게 종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기업이 없다는 것 여기까지 이제 다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모세부터 한번 잠깐 보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예수님을 이제 모형론 쪽으로 예표론 쪽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뱅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너를 위하여 반석 위에 이 말씀이 아닌데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하께서 너의 중 네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네 너의 중에서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를 세워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18절 한번 보실게요. 내려가서 18절 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이제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 도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네 3장 22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3장 22절 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37절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이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모세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내려가서 5절 한번 보실게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다. 종으로 충성하였다는 것인데요.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며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되리라.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선지자로서의 모형이었었고 종으로서 모형이었었고 왕으로서 모형이었었고 제사장으로서 모형이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 것처럼 모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구원을 받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야 구원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는 것이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적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뱀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고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것이었었는데 생명이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게 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여기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것이 뱀이 됐는데 뱀 어디를 잡으라고 말합니까? 뱀 꼬리를 잡으라고 말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아론을 보고 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할까? 이것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뱀 잡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자기의 지식, 경험, 체험 이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뱀을 수없이 잡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할 때 그냥 덥서 꼬리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기적을 보여줬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6월절이 나타나는데 마지막 재앙은 열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열 번째 재앙은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로 그 이집트 안에 있는 첫 새끼 그리고 또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 장손 바로 맏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맏배는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게 되는데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과정을 갖춰서 그렇게 갖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을 우리가 빼고 나면 중간에 아홉 가지 재앙이 남습니다. 이 아홉 가지 재앙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이렇게 세 칸, 세 칸으로 세 줄 세 칸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피, 개구리, 이 이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일까? 또 두 번째에서 파리, 가축의 죽음, 독종, 세 번째 그룹에서 우박, 메뚜기, 흑암 이렇게 분류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물, 물과 관계된 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땅과 관계된 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바로 하늘과 관계된 신.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물 신에서부터 땅, 땅에서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러면 물과 관계된 신, 땅과 관계된 신, 하늘과 관계된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은 참신이 아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진정한 신, 살아계신 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열 가지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홉 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피개구리, 두 번째 그룹의 파리하고 가축의 죽음, 세 번째 그룹의 우박, 메뚜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여기에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경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경고하시고 어떨 때는 경고하지 않으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지팡이가 사용이 됐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지팡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 이집트에 있는 요술사들에게 바로가 자기를 보고 따라하라고 시키게 되는데 그녀들도 하라고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의 지팡이가 사용되는 것을 봤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저 지팡이가 문제일 수 있다. 저 지팡이를 뺐든지, 지팡이를 없애든지 저 지팡이를 어떻게 해지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제항, 땅에 있는 신을 치기 시작할 때 이럴 때부터 지팡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은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지팡이가 관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다 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팡이가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항 하나하나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있고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참 어떨 때 참 이상하다 이런 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우리 한번 이 제항, 열 가지 제항을 한번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첫 번째 제항인데 여기에서 박사와 수객들, 요술사들이 따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따라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출애국기 7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출애국기 7장 19절 여왁께서 또 모세에게 시대에 아론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펴라하라 그것들이 피가 내리니 애굽의 온 땅에 와 나무 그릇에 돌 그릇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집트 안에는 물이 있었을까요? 모든 물은 다 피로 변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무 그릇에 와 돌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릇에다가 떠다 놓은 것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것을 히브리아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릇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무 그릇, 돌 그릇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나무 안에 있는 물, 돌 안에 있는 물 여러분, 이 이집트 안에 있는 물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박사, 술객들은 무엇을 가지고 무슨 물을 가지고 피를 만들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그거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갈 때가 참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진짜로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전체가 다 죽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박사, 술객들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피를 다시 물로 돌리는 것,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는 데서 피를 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있는 물이라는 것은 몽땅 다 무엇으로 변했냐? 이제 물이 피로 변했다. 이것은 생명의 젖줄이라고 말하는 나일강, 이 나일강이라는 신을 처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하나하나 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두 번째가 개구리가 온 이집트를 다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개구리가 나오는 개구리가 있어요. 지금요. 개구리가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개구리가 막 물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가서 서 있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개구리야 올라와라 이러면 개구리는 올라오고 있을까요?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가서 개구리야 올라오라고 했다고 해도 개구리는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박사와 출객들이 진정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올라오는 개구리를 쓰답시켜야 돼요. 올라오지 마라. 개구리야 들어가라. 이게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개구리 신을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에 두꺼비가 있으면 오늘 갖다 팔으세요. 그 개구리 신 지키지 말고 개구리 신을 자꾸 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개구리가 그 이집트에서는 하나의 신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 이가 온 이집트를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신을 쳐나가는 개부라는 신을 쳐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찐득이처럼 물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물과 관계된 이 신, 이 신을 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가 파리, 파리가 온 이집트를 덮었는데 이것은 바로 태양신의 새벽 모습인 붕뎅이 머리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신을 쳤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하나씩 하나씩 다 죽여나가는 그 신을 쳐가는 저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악질이 오잖아요. 이때까지만 해도 짐승들만 고통을 당했었죠. 가축끼리 옮기는 전염병이었었죠. 이것은 주로 이야기를 할 때 하트로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 그 다음에 황소의 신이라고 하는 아피스에 대한 바로 하나님이 그 신을 치는 것이었다 하는데 가축을 생산을 하고 가축이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질병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누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독종에 온 이집트를 덮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질병의 신, 치료의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다 하나님이 쳐버리고 그 신은 참 신이 아니야 내가 주장하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하늘과 관계된 신인데 우박이 내려온 것이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동시에 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지배하고 있는 우박을 내리는 신이나 비를 내리고 있는 신이나 이런 신이 있는데 그게 신이 아니다. 땅이 생명을 내는데 그런 게 신이 아니다. 그 신이 다 가짜다. 내가 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쫙 날라오는데 이 메뚜기가 날라와서 우박이 때려가지고 다 맞아서 죽지 않은 것들은 메뚜기가 와서 싹 쓰러 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이것도 이 메뚜기의 신, 세라피스라는 신을 치는 것인데 곡식과 추수를 주관하는, 관장하는 신인데 이 곡식, 추수 이것을 다 누가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가 어둠이 3일간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대양신, 빛을 비치는 대양신 라라는 대양신을 쳤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양신 라의 아들이 라 모세잖아요. 그러니까 람셋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신을 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최고의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양신인데 그 대양신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물, 땅, 하늘 여기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전체신을 대표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표신을 다 쳤는데 이 신을 다스리는 국신이 있어요. 그 국신이 누구냐면 호러스라는 신인데 그 호러스는 누가 호러스냐면 살아있는 바로가 호러스예요. 이집트에서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죠. 그러니까 그게 호러스인데 그게 바로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전체를 다스리는 호러스라는 신이 있는데 앞으로 호러스가 될 신 앞으로 호러스가 될 바로의 장자가 앞으로 호러스가 될 건데 그 신을 쳐버리는 것이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다.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정확하게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라도 신이 아니고 오직 히브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물, 땅, 하늘 이렇게 갔는데 이것을 어디 가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십계명을 보시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20장, 주례국기 20장 4절 너를 유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또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들인지 만들지 말고 그 자라지 말라 이것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위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거예요. 땅 아래 물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물과 관계된 신, 땅과 관계된 신, 하늘과 관계된 신,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거 너희가 봤지?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봤던 그런 형상 그것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형상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어떤 형상으로든지 만들지 마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오직 참신, 살아계신 신 그분은 오직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밖에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열 가지 재앙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중간에 아홉 가지를 놓고 양쪽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게도 할 수가 있고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것을 생명이 없게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살고 죽고 이 세상에서 이 모든 행사를 역사를 일으키는 것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까지 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질병이냐 무엇이냐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섬기지 마라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6월절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예표하는 6월절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칠대명절을 할 때 자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그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다 발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양을 잡아서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그 피를 어디에다가 바르라고 그랬냐면 문설주들이에요. 문설주가 아니고 문설주들이라는 말은 양쪽 문설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인방은 안 발랐어요. 문인방에 발랐고 문지방에는 안 발랐어요. 그러니까 문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디귿자를 이렇게 이 디귿자를 이렇게 시계방향으로 돌려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문처럼 되잖아요. 양쪽 문 되고 우에 이렇게 문인방이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의 알파벳에서 여덟 번째 글자 바로 헤이트라는 글자가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A, B, C, D, E, F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여덟 번째 글자가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문자에서 8 8이라는 숫자는 생명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바로 이 헤이트라는 것이 하이 해가지고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살아있다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피를 발랐다는 것은 생명을 발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생명을 딱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생명에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에 예수님의 피 생명으로 생명을 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예표다. 이건 놀라운 이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 상자를 만들어서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손을 대고 자기 입에다가 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가지 농담을 한 번 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여행 가실 때 해외여행을 가든 국내 여행을 가든 어디 가서 잠을 자고 오는 여행을 할 때 1박이든 2박이든 잠자고 오는 여행을 할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교폐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폐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호텔 문에다가 이렇게 딱 스카치 테이블을 붙여가지고 어디 교회 성도의 집 이런 거 하는 거 혹시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유대인 만나면 한 번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여행 갈 때 바로 이 문설조에다가 붙이는 거 이 매주자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매주자가 문설조라는 말인데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문에다가 붙여요. 그들이 붙이는 문설조에다가 붙이고 스카치 테이블을 이렇게 붙여요. 거기 나무의 문에다가 괜히 뭐 본드 같은 거 붙이면 안 되니까 또 떼가지고 가실 테니까요. 그거를 이렇게 붙여놓고 들어갈 때, 나갈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여기에 유대인이 와서 있구나.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것을 지금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호텔에서 이렇게 청소하고 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관리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오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면은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하는 것 뭐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따라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을 받아서 드디어 이제 홍해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이집트잖아요. 오늘 우리 송교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홍해까지가 뭐죠? 홍해를 건너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집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홍해를 건너가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불기둥 구름기둥 이야기하는데 우리 추레국기 14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추레국기 14장 24절을 보면 새벽에 여왁께서 불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국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불구름기둥이 뭘까요?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여기서 이 기둥이라는 말은 단수인데요. 이건 정말 번역을 참 잘했어요. 여기에서 기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불 그리고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불 그리고 구름 불구름기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때 어떨 때 역사를 일으켰냐 그것을 유대인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냐 이 불기둥에서 구름기둥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불과 구름기둥이라고 되는 거죠. 불하고 구름기둥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 새벽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그 시간이었었다. 홍해가 갈라시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새벽시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불을 치셔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한번 일으켜볼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그 매주자라는 걸 아까 가지다는데 그랬는데 요즘에는 차에도 붙입니다. 차 문에도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때 나갈 때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그대로 그 의식을 행하여서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 놀라운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아 그 사람들 진짜 바리새인들이네 진짜 그렇게 하고 있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약에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나는 TV 안 보고 신문 안 보고 정말 그거 보기 전에 성경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꼭 해야 되나?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고 그냥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바리새인이 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했는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수님도요. 정말 마음으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칭찬을 하시고 또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정말 그들을 탁탁 찍어서 칭찬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이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은 유디엔들이 이야기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은 기적으로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믿음으로 건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미 그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 땅을 완전하게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갔는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깨에다가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놓는 순간 그때 물이 갈라졌다. 그래서요 기적으로 여기는 이제 믿음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홍해를 건너는데 아까 우리 손흥배 교수님이 다 세례로 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하나 이거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홍해를 건너가는데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몇 개가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곱 개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일곱 개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자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상자 불상자 이 안에다가 딱 넣었다는 거예요. 육면체 이 육면체 안에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또 여기에 이렇게 다 사면으로 있고 위에 아래가 있어가지고 육면체 이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싸고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앞에 섰다가 뒤에 섰다가 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해 갔을 때 그 앞에 가던 기둥이 뒤에 와서 막아섰다. 뒤에 와서 막아서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그 구름기둥을 통과해서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불기둥을 통과해서 올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어요. 200만이 걸어가는 것과 말을 타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따라잡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거기가 홍해가 아니고 다른 장소였다고 하면 그들이 완전하게 뒤로 가서 앞에 가서 딱 막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꼼짝할 수 없이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도관에 든 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홍해 길로 가면서 외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그 외길을 열어놓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60만 장정으로 앞에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일 뒤에 가고 있어요. 제일 후미에 가고 있어요. 제일 후미에 가고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 홍해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어요. 마른 땅으로 막 들어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내 뒤에는 물을 합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실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해요. 그거 합치지 않아요. 끝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후미가 나갔어요. 후미가 그 요단강을 홍해를 딱 건너 나갔어요. 건너간 다음에 이들이 나가서 딱 보니까 아니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오는데도 물을 합치지 않아요.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홍해를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건너서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따라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그 구름기둥 그 불기둥이 그들을 거기서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나오지 않고 거기서 막고 있었을까? 그 따라왔던 이집트 군대가 다 올 때까지 그러니까 이집트 군대가 다 홍해에 들어올 때까지 그 들어오게 해서 그냥 물을 딱 합치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들을 볼 수가 없게끔 되오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애국생활에서 우리 정광욱 목사님께서 그 해석을 하시는 것처럼 바로와 사단 이것을 정말 이렇게 비교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고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데서 우리를 다시 건져내서 구원을 시키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던 내 자신을 섬기고 있던 돈귀신을 섬기고 있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신들은 참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련으로 고난으로 환란으로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그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그 열 가지를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처리하시는 그 작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창세기서부터 게시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과정과정과정에서 이렇게 한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참 불가능한 것이다. 이래서 이 피의 권세 보혈의 권세를 주시는데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놀랍게 나타나잖아요. 이 보혈의 이 권세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사람 속에 있는 양심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신다. 정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사단이 고소하는 이 모든 고소를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권세를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서 그 가난한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재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란, 시련,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지덕지하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 어딜까 나중에 우리 다음 시간에 광야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광 목사님의 그 설교에서 이 애국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와 사단의 관계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 거기에 6월절의 보혈의 권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열심히 정말 들으시고 이것의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변순복 교수님께서 이 이 변순복 교수님께서